X의 101승이 1대는 한 개의 실군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이렇게 100개나 가질 때 얘를 보아래요. 이건 뭐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일단 한번 보자. X의 101승 다하기 1은 인수보내면 X 다하기 1에다가 뭐라 했잖아. 여기는 조리점을 쓰다보면 X의 100제곱 빼기 X의 99제곱 다하기 X의 98제곱 빼기 이렇게 가요. 맨 마지막은 1이 되겠네. 그 앞에는 마이너스 X되고 그 앞은 더하기 X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꼴이잖아. 그래서 한 개의 실군이 뭐냐? 마이너스 1인거죠. 그럼 서로 다른 허근이란 말은 이 방정식의 근이 얘의 근이 뭐다?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의 100개야. 그런데 과라는 거예요. 줄어지게 봐요. 이 식하고 얘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X의 100제곱 빼기 X의 99제곱, X의 98제곱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X제곱 빼기 X다하기 1이 근이 얘니까 작성할 수 있잖아. 최고차한 개수는 1이니까 이건 X 빼기 알파1, X 빼기 알파2, X 빼기 알파1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다 뭘 집어넣는 게 저거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2다하기 알파1, 마이너스 2, 갈로 2다하기 알파2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는 값.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1부터 100이니까 100개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묶어내야 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가 몇 개? 100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은 뭐와 같아? 주어진 이 식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와 동일한 값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면 여기 홀수 개면은 마이너스 2 넣는 게 마이너스 붙인 게 답이지만 여기 짝수 개인 관계로 고래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에 100승이잖아.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2에 99승, 2에 98승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네. 이거 값을 구하라는 문제. 얘는 어디지?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얘는 2 마이너스 1분의 2, 1 곱하기 2의 몇 승. 101개승 빼기 1이죠. 그래서 뭐야? 2에 101제곱 빼기 1인데 얘가 등비수열에 합보하는 공식 AR, AR제곱 AR의 N-1승이 뭐다? 공비가 1이 아닐 때 R-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하고요. 고울로 이렇게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1001이니까 잠깐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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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이, 다 틀렸다. 다 틀린 이유가 어디서 틀렸냐? 아우, 힘들어. 얘가 넘어가 빼기 1 하면 인수분의 A를 잘못했어. 여기가 빼기 1이야. 그럼 여기 빼기 1로 고쳐져야지. 다시. 자, 일단 마무리 다시 짓게요. 거의 다 똑같이 했으니까 자, 다시요. 여기 X의 101승 빼기 1이 이거는 X 빼기 1에다가 이거는 X의 100승 X의 99승에서 X 다하기 1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 뭐다? 알파1 근이 알파1, 알파2, 알파의 100이야.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을 작성을 하면 아, 똑같이 하다가 나가요. 잘못해서 자, 어떻게 돼? X의 1 다하기 할 거야. X제곱 이렇게 가서 X의 100승은 X 빼기 알파1 X 빼기 알파2 X 빼기 알파3 X 빼기 알파100이야. 여기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지.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는데 여기 개수가 역시 뭐야? 음수인 관계로 마이너스 2의 개수가 100개인 관계로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렇게 가서 2의 100승이 되고 얘가 2 다하기 알파1 2 다하기 알파2 이렇게 돼요. 2 다하기 알파의 100이야. 따라서 주어진 식은 주어진 식은 여기에 있는 거 공비가 R인 등비수여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초항이 1 1 빼기 마이너스 2의 몇 승? 101승이잖아. 101승. 답은 2번이 답입니다. 됐나? 잘못했다. 똑같은데 넘겨서 여기 빼기 1이라는 걸 잘못봐서 그랬으니까요. 똑같은 풀이에요. 오케이?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이용한다는 거 됐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